당신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지 그쵸? 내 픽이 14등인가 13등이래. 야 미치지 사랑. 너 데뷔하고 싶지 않아? 아 도토리 비가 내려와. 도토리 비가 내려와. 아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도토리님의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받았는데. 망나니는 없지? 진짜 망나니는 왜 못 받는 걸까? 망나니 받아본 적 있어? 두 번인가 한 번? 어 한 번이고 나머지 한 번은 망나니가 결제했어. 아 맞다 맞다. 야! 괜히 쏘이 비가 내려와. 언니 잠시만. 50개. 뭐? 잠시만 난 내 아이디로 올게 잠시만. 아 괜히 비가 내려와. 제발요. 제가 아니면. 안 돼요. 제발요. 이날만을 기다려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송년회 때였나 나니가 그 모든 폭우를 단신으로 피해가던 그날. 이쯤 되면 망나니 빼고 잡아둔겠어. 내가 가입할게. 가입했어. 야 끝났네. 송년회 때는 진짜. 살짝 눈물 나을 뻔했어. 채팅창 망령? 아. 이거 우리 채팅 누가 제일 많이 치는지 볼 수 있거든.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 근데 채팅 제일 많이 칠 수 없어. 채팅 누가 제일 많이 치는지 한 번. 나는 애들 솔박을처럼 못 살았어. 맞아 맞아. 망나니가 제일 안 봐. 누가 제일 많이 쳤는지 한 번 알려줘볼까? 어 그래. 내가 전에 봤던 사람이랑. 바뀌었습니다. 이 1등분이 오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아. 어떡하죠?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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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있어 있어. 망령 왔어. 리유스. 또 왔어. 리유스. 있어 있어. 이끼끼. 이끼끼. 축하드립니다. 키야 키야 너야. 너야 너가 우리 방송에서 채팅 제일 많이 치고.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엔 누구였는지 알려줄까? 몇 주 전에는. 야 프로 망령 키키키키키키키. 너야 도토리. 너도 서로 망령이야. 아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널 비웃어. 비웃을 게 아니지. 자랑스러워 해야지. 자랑스러워. 뭐가 망령 순여 최고의 거야. 친구 이거 시상식 자리였어. 연말에 이거 한 번 시상식 할까? 순위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 거야? 25등까지 보인다. 자 그러면은 연말에 하기 전에 25등까지. 오늘 한 번 싹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많아요. 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10분까지만 할까요? 5위까지요? 네. 이게 조금만 불러야 돼요. 프로듀스 언어는 안 보셨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불러요. 오디션 프로그램 한 번 보셨어야 돼. 진짜 여기 10위까지 이거 닉네임 보는데 정말 익숙하다. 프로듀스 식으로 갈 거면은 뭐 한 3등에서 5등까지 부르고 그 후반을 불러줘야 돼. 제가 5위까지 한 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위까지 불러줘야 된다고? 당신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해줘야 된다는데? 야 해주잖아. 무슨 그거야. 그러면은 5위까지만 일단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5위. 하니콤. 하니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5위 5위. 축하요. 모르게 많아. 자 그리고 4위. 4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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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식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위는 전에 1위를 차지하셨던 도토리님입니다. 도토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3위를 하셨지만 다시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노력만 하시면 일을 언제든지 달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선심사도심 얘기하냐고. 몰 og everyday 2위는 됐을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왜 없지? steel 2위 안에 있어. 25위 안에 있어. 다들 본인을ável전히 의심하지 마. 이게 이번 주인가? 일주일 단위네 이게. 4월 8일에서 4월 15일까지. 25위만 알려달라고? 잠깐만 25위 지금 있나?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오늘 안 계시네요 어떡하죠? 아 오늘 안 계시네. 아유 25위가 오늘 안 계시네요. 아 25위 오늘 안 계신 것 같아. 아유 어떡하냐 이거. 어머 24위 안 계시네요. 23위는 계십니다. 저기 앞에 분들은 거의 다 계셔요. 네 계세요. 앞에 분들은 걱정하시려봐.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계세요. 어 내가 순위에 없다고 이러면서 막 의심하지 마세요. 맞아. 무조건 있어요. 25위와 4위분이 지금 부제를 하신 관계로 23위 발표하겠습니다. 두녀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나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 두녀가 채팅해서 오 23위 누구지? 이거 재밌다. 푸디 왜 보는지 알겠다래. 이런 순위 발표하는 게 아주 사람의 피를 말린다고. 우리 진짜 연말에 일주일 그거 해가지고 어 맞아 맞아. 다행이다. 난 없어서 흠피웃. 왜 다행인데? 잠시만. 너 왜 다행이라고 하는 거야? 너 데뷔하고 싶지 않아? 그니까.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채팅 친 분이 계시는데 예 순위 안에 계세요. 예 다 계세요. 본인을 의심하지 말라. 방금 나 있나 하신 분 있죠? 엄청 높습니다. 당신 데뷔해요? 몇 명까지 데뷔냐고? 브라우스 101은 최종 데뷔가 몇 명이야? 11명. 우리도 11명 가자. 금빨고 그 막 빨간 천막 딱 해가지고. 대선처럼 합성해서? 그런 능력이 우리가 돼? 이제 편집자님들한테 부탁해서 이제 편집자님들이 이제 죽어나시는 거지. 편집자님 도망가시는 거 아니야? 12등만 알려주자고? 야 저거 저 도파비 폭발이다. 내 기억에 푸듀가 10등까지인가 아무튼까지 불러주고 내년에 배님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후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배님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4분할로 사람을 이렇게 탁탁탁해가지고 야 미쳤다. 내 픽이 14등인가 13등이래. 야 미치지 사랑. 이거 못 들어가는데. 이 중에 뭐 14등이 있다. 푸디가 그렇게 해가지고. 느꼈니까. 저희는 그렇게 잔인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나이튼을 12등만 불러주겠습니다. 웃지마 너야. 웃지마 너야. 야 너야. 마라타가 너야. 마라타가 너야. 야 마라타가 너야 너. 너 지금 운동 너. 너 데뷔 가고 싶어? 우리 연말 때는 정말 화려하게 한번 하자. 이름표를 만들어서 이제 화면에다가 엄청 크게 띄워주는 거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좀 화려하게 해주자. 고자국이다. 야 고자국. 부럽지? 부러우니까 빨리 채팅 쳐. 1위라는 잘 있게나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군요. 그냥 말이 많은 거임. 고자국에서 만나요. 아세요 dinheiro. Se